4월 2일 조조의 생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라 조조 잠깐! 어디 가는 거지? 비겁한 자식 내가 지쳐서 움직일 때까지 시간을 끌려는 속셈인가? 7분 후 조조! 위다! 위를 봐라! 받아라 조조! 생일 선물이다! 감동? 생일 축하한다! 생일빵이다! 오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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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조조! 정말 고맙다 디오 하지만 할 말이 있어 난 디오 꼼수를 쏴서 날 이기려는 줄 알고 의심했었어 정말 미안해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걸로 사과하지 마 디오 너 한 녀석은 고맙다 우린 앞으로 영원히 친구다 요원히 친구다 죽음 인사 인사 능력 이 으 그래서